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공작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절 인데요 제가 좀 더 일찍 보고 녹음을 해야 이번주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늦게 보게 되었네요 이 영화가 8월 8일날 개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일주일 지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좀 어린 초등학생쯤 중학생쯤 보이는 관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물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신 거겠죠 이걸 다 이해했을 수 있을까 또 이 영화가 좌나 우에 모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영화라서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설명을 할지도 조금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137분 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깁니다 물론 제가 100분 안팎의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 영화 저는 재밌게 봤고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영화 직접 봤을 때 기준으로는 조금 늘어지는 감이 좀 중후반 지나서 좀 생기더라구요 음 그래서 조금 더 템퍼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스크린이 최대는 1317개 까지 달려 썼구요 현재는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지금 신과 함께 이 편이 천만을 넘었구요 이제 뭐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공제에게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이 몰려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2시 막 지나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조조 시간대도 많이 차고 그랬습니다 현재 262만 들어간 걸로 제가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상영 점유율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29.3% 까지 되었었네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 누구 이 이야기와 관련된 책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실존 인물도 현재 생존에 계시구요 뭐 기사나 동영상 뭐 인터뷰 이런 데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어떤 특정 언론들이 좀 영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직접 언론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밝히시기도 하더라구요 감독님이 인터뷰 한 것도 제 영상을 봤는데 정치적으로 이 영화가 뭐 좌나 우에 치우쳐 있진 않습니다만 어 실존 인물에 조금 반하는 그런 세력 또는 그런 인물들이 군부독재 시절의 안기부 출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한 정권이 탄생했을 때 다시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가 복역기간을 다 마치고 출소를 했다고 하죠 저도 이 당시에 그 오마이 뉴스에서 관련된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흑금성이라는 인물을 그 오마이 뉴스에 무슨 기자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영화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하튼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제가 그 기사나 동영상을 블로그 쪽에 한두 개 정도 링크를 해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영화와 다른 실제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김정일을 좀 더 설득을 해서 나와 있는데 기사에서는 남한 정치인들과 더 협력을 해서 야당이었죠 그 당시에 김내중 쪽이었으니까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부를 흘려서 안기부를 더 압박을 해서 북풍을 막는데 더 효과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이게 북풍이니 뭐 안기부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보시기에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흑금성이 구석이 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뭐 대북 파트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 뭐 이런 기사도 보고 했었거든요 이런 기사를 봤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지만 남북 문제 좀 더 깊은 데까지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총풍이나 북풍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이 영화가 그다지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가 그 전형적인 스파이물 틴커테일러 솔져 스파이 같은 영화의 흐름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누가 스파인지 혹은 그 스파이의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약간 좀 민족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관객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는 좀 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신에 뭐 많이 이미 홍보가 되고 있지만 몸으로 부딪히는 액션이나 총격신 이런 것이 없는 정말로 진짜 스파이들의 두뇌전 심리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또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아주 좋은 완성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윤종빈 감독이 2014년 군도 이후에 여심차게 또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군도는 조금 평단이나 관객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죠 윤종빈 감독이 영화를 저희가 사실 녹음은 세 번째인데 아마 그 목록에는 공작까지 치면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2005년에 용서받지 못한 자 2008년에 비스티보이즈를 찍으셨고 2011년에 범죄와의 전쟁을 찍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전에 저희 방송 초기 때 녹음한 적이 있었죠 현재는 목록이 없고 2014년도에 군도 또 올해 공작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최고 작품은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를 제가 아직 보질 못했네요 그 작품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많던데 이 공작 같은 경우는 범죄와의 전쟁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느낌이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는 주인공에 대한 연민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좀 뜨겁죠 카메라 움직임도 좀 와일드한 면이 거친 면이 좀 있었고 일부러 의도를 한 것이죠 이번 공작 같은 경우는 영화 후반에 가서야 그 인물에게 접근하는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감이 있고 그 전까지는 거리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도 거치기보다는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좀 담백하게 찍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화 자체가 굉장히 큰 흥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주로 각색을 했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대중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흘러가는 감이 있어서 범죄와의 전쟁과는 좀 정반대에 있는 영화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현대사에 정말 그 한 몸을 내맡긴 인물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범죄와의 전쟁과 동일한 점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과 비교하면 이 공작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 취향에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 참 음악이 좋네요 음악이 좋아서 엔딩 크레딧이 한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음악 감동을 누가 했나 조영욱 음악감독이 하셨네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 부당거래 부당거래에서도 음악 역할이 좀 있거든요 또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베를린, 변호인, 무례한, 군도, 아가씨, 택시 운전사까지 조영욱 음악감독님이 하신 영화들인데 이 공작 이 영화에서도 음악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 그 화면의 분위기를 참 잘 고조를 시키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음악이 두드러지게 그 화면을 잘 포장하기도 합니다 영화음악이라는 것이 지가 잘났다고 나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화면이 중요한 거지 음악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음악이 중요한 곳에 가려면 콘서트를 가거나 CD를 듣거나 음악 영화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극 영화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칠 뿐이지 사실은 화면의 뒤에서 그 화면을 좀 고향시키고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음악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악이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음악에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아 근데 어떻게 음악에 화면에 집중을 해야지 음악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처음 볼 때 음악도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황정민 씨가 맡았습니다 극 중에서 이름은 박석영이고요 코드명은 흑금성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고요 황정민 배우 연기가 좋았는데 약간 좀 어리숙한 그런 웃음을 띌 때 보이는 그 특유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좀 자주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 영화 속에서 약간 좀 식상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참 어려운 그런 역할을 맡으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인데 북한 쪽의 리명운 역할을 맡아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 해외 사업 뭐 총괄 본부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처장이라고 영화 속에서는 불러지기도 하죠 이성민 씨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성민 씨 연기 이 영화에서 참 좋네요 제가 평소에 이성민 씨 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혼자 연기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너무 좀 앙상블을 깨는 그런 느낌이 든다 같이 연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의 톤이 있고 내 톤이 있는데 그 톤들이 잘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보안관이라는 영화에서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에너지가 넘치고 좀 오버하고 뭐 이런 아저씨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역할에 참 잘 맞더라고요 그 연기 3개 맞는 캐릭터를 만난 거죠 이 공작에서도 그 캐릭터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 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한 이질감 그 화면 속에서 약간 이질적인 그 연기 색깔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다시 만날 인연이면 다시 만나겠죠 어떤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 끝에 좀 약간 떨리는 그런 감정을 살짝 내비치는 그 연기 그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평범하게 쿨한 척 얘기를 하지만 그 쿨한 척함에도 속일 수 없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또 표현을 해 주시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배우들을 제가 새치어로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앞서도 황정민 배우 평가하고 조진웅 배우도 나오네요 조진웅 배우는 안기부의 해외사업부의 무슨 실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황정민의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흑금성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인물은 딱 3명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안기부장, 그리고 조진웅이 맡은 실장 이렇게 딱 3명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요원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활동하는 반면 화이트 요원이 있는 것이고 이 감독이 조진웅 배우에게 참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이게 참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인물인데도 선뜻 그 캐릭터를 맞춰 준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지훈 씨가 보위부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쪽에서 이 북한 해외사업부에 파견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과장이라고 영화 속에서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기주봉 씨가 김정일을 맡았네요 저도 이거를 다른 데서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이 캐릭터가 기주봉 씨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주봉 씨가 얼마 전에 해외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인가요? 거기서 강변호텔로 나무주연상도 타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김정일을 많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요즘에 많이 보지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았던 그런 말투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참 잘 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해외사업부에 황정민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뻔했던 김명수라는 북한 고위층 인물을 김홍파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셨습니다 신세계에서도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 영화 속에서는 약간 코믹을 담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좀 담백하게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도 뉘앙스를 알면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믹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얼척이 없어서 웃기도 하고 또 코믹과 장면이 나와서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 촬영은 최찬민 씨가 하셨네요 퍼화 속으로 군도 검사 회전 등을 촬영하신 분인데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범죄와의 전쟁은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곤학선이라는 분이 하셨네요 촬영감독님이 곤학선 촬영감독님은 범죄와의 전쟁 관상, 검은사제들, 내부자들,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들을 찍으셨습니다 언급하는 영화들의 어떤 느낌이 좀 오시죠 여러분 이 영화들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카메라가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사 쪽에서 제공한 설명을 보면 카메라가 일부러 좀 인물과 혹은 사건과 거리를 둔 채 있다가 인물을 클로즈업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심리 이런 것들을 묘사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카메라가 좀 너무 단조롭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편집을 좀 더 올려서 그런 건지 분량을 너무 놓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그 이야기에서 동기가 좀 빠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후반 들어가면서 조금 단조로워지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도 카메라가 좀 단조롭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화가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고 느낌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촬영감독을 언급을 했고요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써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 이때가 김영삼 때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 당시 여권이었던 노태우, 김정필과 손을 잡고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원인 안기부에 군부 독재실 때부터 쭉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이런 말도 나오죠 우리 안기부 창설 이래 김대중 같은 빨갱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저히 저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선 북풍 공작이 나오는 것이고 계속 읽어보죠 군의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된 박석양과 황정민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캐기 위해 북의 고위층 내부로 잠입하라는 지령을 봤습니다 가족조차도 그의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대북 사업가로 위장해서 베이징 주재 북 고위 간부 이성민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수년에 걸친 공작 끝에 이성민과 두터운 신의를 쌓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층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97년 남한의 대선 직전에 흑금성은 남과 북의 수뇌부 사이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북풍 공작이죠 북풍이 뭐냐 남한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뭐 총 몇방 쏴주고 미사일 좀 쏴주고 도발하고 그러면은 안보 위협이 높아지 않습니까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 북한에 좀 강하게 나갔던 그 당시에 보수 여당 이런 쪽에 표만 몰린다는 그런 계산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도 김대중 보다는 당시의 이인재 후보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조국을 위해 굳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작을 수행했던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이는데 위에서는 북풍 공작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개인의 신념에 따르면 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영화의 흐름이 다 나왔는데요 초반에는 흑금성의 정체 이 사람이 실제로 대북사업가가 아니라 남한의 공작원이다 북한이 심으려고 하는 공작원 이것이 북한에게 들킬까봐 정체가 들킬까봐 아주 관객들이 도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가 흘러가죠 그러다가 중후반을 지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북풍 공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 걸면서까지 그 당시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요원들이 암살당하고 제거당하고 행방불명당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황정민이 정체가 이들에게 들킬 것인가 들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흥미 요소였다가 중후반에 가면 이 북풍 공작이 과연 이행될 것인가 이행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흥미거리가 좀 옮겨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황정민 개인의 동기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당위 윤리적 동기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그리고 공작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적 개별 동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영화에서는 그런 윤리적 동기와 더불어서 사적 개별 동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사적 개별 동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그 정체가 들킬까봐 노심초사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후반에 가면서부터는 뭔가 그냥 역사측 보는 느낌 도덕측 보는 느낌 결국은 뭐 잘 되겠지 우리 이미 역사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좀 맥에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사적 개별 동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혹은 마련해 주었다 쳐도 그것을 화면에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음 편집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톰 앵크스 아저씨가 나왔던 스필버그 할아버지가 연출한 2015년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입니다 2015년에 제작되어서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잘 알고 있는데 이 영화도 사실은 꽤 느립니다 느린 느릿해요 근데 어떤 화면에서는 최대한 그 긴장감을 끌어당긴 그런 연출이 있거든요 그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도 자칫하면 이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뭐 스파이 브릿지도 아주 대중적인 흡입력이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왠지 그 긴장감이나 쫄깃함 그 이야기에 또 몰입하는 그 정도가 공작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이 공작을 보면서 계속 좀 아쉬운 느낌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녹음을 한 김지훈 감독의 인낭입니다 인낭에서도 권력 간의 암투 이런 것이 나오고 집단에 의해서 말살되는 그 인간성 비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완전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사 영화 인낭에서는 그런 것들 잘 못 살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작을 보니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인낭에 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집단에 비해서 한 개인이 너무나 손쉽게 사라지고 혹은 소모되고 혹은 이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는 그 집단과 집단 사이 암투 심리전 정보전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찰리게 이 공작에서는 좀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낭이 비교해서 인낭이 역시 망하는 영화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씬은 그 자막에 올라가기 전에 흑금성의 현재의 신상에 대해서 자막이 추가되기 전에 나왔던 마지막 씬에서는 주인공과 다른 인물이 아주 뭐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준 선물을 마치 무슨 사랑의 정표를 서로 확인하듯이 보여주면서 뜨거운 발걸음을 서로를 향해서 내딛는 그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 전체적인 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그 장면은 이건 좀 감독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는 우리를 버리고 국가의 혹은 이념에 우리가 맞설 수는 없지만 개인끼리 먼저 그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또 한번 맺었던 그 인연을 쉽게 끊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민족화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는 그 장면이 좀 튀긴 하는데 의미가 좀 와 닿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보원으로 발탁을 대서 흑금성이라는 코드명으로 쓰이게 되다가 그 정부 여당에 불리한 그런 행동을 해서 나중에 그 정권이 다시 회복했을 때 어찌 보면 보복인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 보수정권에서 대북라인을 갈아엎을 때 희생양이 되었던 그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보수가 나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 역사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간의 맥락을 알았을 때 어느 정권에서 일했고 어느 정권에서 또 숙청당했고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행간의 맥락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영화의 장면에서는 남한 내의 보수나 진보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 자체 혹은 정권 자체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영화 속에서 집단과 조직과 정부에 이용당하는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성을 말소시키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금 남북 체제의 냉전 하에서 무수히 자행되어 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민족 화해와 남북 화해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 이면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긴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의 일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보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영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화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 약간 좀 단조롭고 좀 늘어지는 감이 있긴 했고 기대만큼 리듬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도 좋았고요 또 한국에서 이런 첩보물이 나왔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총 쏘면서 막 첩보하는 건데 이 영화는 베를린 보다는 더 친절합니다 총 쏘는 것이 없음에도 그래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베를린 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평양 거리도 나오는데 실제 평양 거리를 상상을 해서 CG로 꾸민 게 아니라 혹은 비슷한 거리를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찍어왔던 평양 거리 영상에서 화면만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평양 시내를 이렇게 갈 때 바깥 풍경이 초점이 좀 흐려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나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윤곽 자체가 좀 흐린 느낌이라서 좀 이상했는데 이러한 고충이 있었다 평양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대사 하나는 부대가 죽게 생겼는데 매복하고만 있어야 되겠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조직이 죽게 생겼는데 잠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냐 뭐 이러한 논리를 빗대서 하는 얘기였던 거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게 맞고 하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이거 틀린 거겠죠 항상 그 조직 혹은 집단과 개인 사이의 문제는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러한 집단과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 청취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근래에는 조금 길게 방송을 하거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던 그런 방송 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방송이 뭐 이렇게 깊은 비평을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짧게 짧게 가는 걸로 초심을 다시 회복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음 또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영화를 봐가지고 너무 인상적이네요 공작보다도 더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안 좋게 보셨지만 그 영화도 한번 짧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지금 8월달 페이지가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8월달에 보신 영화들 그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어 가을쯤에는 목소리 특집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망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올해가 2018년도가 심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또 연말에 강신의 영화제가 있죠 그것도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하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좀 세게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는 저희가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팟빵의 독점 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다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댓글로 가차없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